등교 등교해야 하는데 잠이 안 깨서 밥상 앞에서 졸고 있는 진구 학교에서도 도통 정신을 못 차리고 수업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한테 크게 혼나고 복도 나가서 벌서는데 벌서는 와중에도 선체로 잠에 듭니다 학교 끝난 후 집에 왔는데 어쩐지 이상한 표정의 도라에몽 도구 손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진구는 마치 자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몸이 흔들리면서 알람이 울리더니 잘 잤다고 하면서 기지개 켜는 도라에몽 그리고는 눈에 붙어있는 도구를 떼어냅니다 이건 뭐냐는 진구의 질문에 졸음 스티커라고 대답해 주는데요 이 스티커에 할 일을 입력시키고 잠에 들면 자면서도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합니다 진구는 도구를 써서 간식 먹고 심부름한 후에 이슬인에 간다고 하는데 도라에몽은 너무 많이 입력하면 안된다며 말리지만 진구는 도구를 눈에 착용하고 바로 잠에 듭니다 그 후 멍청한 표정으로 숙제하고 기괴한 표정으로 불안불안하게 걸어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엄마에게 장바구니를 받아서 심부름을 나가는 진구 잠에 든 상태라서 말도 못하고 복잡한 일은 해내지 못하는데 도라에몽이 쫓아다니면서 더 고생하고 있죠 방향도 제대로 못 잡아서 벽에 머리 박고 돌진하고 있는 진구 강을 향해 걸어가서 떨어질 뻔한 것도 도라에몽이 구해주고 하수구에 빠질 뻔한 것도 구해주죠 심지어 교통사고도 날 뻔합니다 심부름을 마친 후 진구는 이슬인의 집에 놀러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지만 잠에서 깨지 않는 진구 마을 사람들은 그런 진구를 정신병자 보듯 쳐다보죠 영민이가 그쪽은 공사장이라며 진구를 불러보지만 잠자는 진구는 들리지 않는지 그대로 돌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구덩이 아래로 처박혀버리죠 이 지경이 됐는데도 잠에서 깨지 않는 진구 집에서 진구를 기다리던 이슬인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는데요 초인종을 누르진 않고 문 앞에서 서성이기만 하는 그림자 문을 연 이슬인은 충격적인 모습의 진구와 만나게 됩니다 잠자면서 행동하는 도구라니 완전 목류병 생성 도구 같은데요 집 안에서만 사용한다고 해도 다칠 위험이 있는 도구인 것 같네요 퉁퉁이가 빌려간 500원을 갚지 않는다고 하는 진구 도라에몽은 강제 현금 카드라는 도구를 꺼내주는데요 이 구멍으로 상대를 보면서 금액을 말하면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된다고 하는 도라에몽 비밀번호를 정하고 퉁퉁이를 향해서 500원을 말하는데요 거짓말처럼 500원이 카드에서 나옵니다 그 후 퉁퉁이한테서 돈 빼는 걸 본 비시린은 빌려달라고 협박하는데 진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스스로 추리한 후 진구한테서 강제로 1,000원을 뽑아냅니다 자신한테 10원도 없는데 1,000원이 나왔다며 신기해하는 진구 그 후 이슬이 시켜서 자기 자신한테서 8,000원을 뽑고 신나서 쇼핑하러 갑니다 그때 퉁퉁이가 길에서 500원을 줍지만 500원이 퉁퉁이 손에 들어가자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목격합니다 도라에몽은 미래의 수익을 미리 당겨서 쓰는 도구라고 설명하고 그 후 미래의 진구들이 항의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자기 자신의 돈을 당겨 쓰는 건 자업자득이니 할 말이 없지만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정하고 돈은 다른 사람한테서 강제로 뽑아 쓰는 게 불합리한 도구죠 이 도구만 있으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서 몇 억씩 뽑고 인생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게 가능할 것 같네요 집에는 안 가고 책방에 서서 만화책 고르고 있는 진구 그때 갑자기 들리는 도라에몽의 잔소리에 놀라서 두리번거리는데 웬 고양이가 학교 끝났으면 집에 가서 숙제부터 하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도라에몽의 말투로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진구의 질문에 도라에몽은 너무 바빠서 복제 두뇌라는 도구를 썼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두뇌를 복제해서 동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합니다 복제한 원본의 성격은 물론 감정까지도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복제 두뇌를 떼어내자 평범한 고양이로 돌아갑니다 그때 집에서 뒹굴거릴 거면 심부름 좀 다녀오라는 엄마 진구는 숙제할 게 많다면서 복제 두뇌를 쓰게 해달라고 조르고 지나가던 고양이한테 부탁해서 복제 두뇌를 다해줘 고양이는 진구의 명령으로 심부름하러 가려고 하다가 성격이랑 행동까지 완전 진구화돼서 심부름 안하고 낮잠 잡니다 도라에몽은 자신이 심부름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진구는 고양이 심부름 시키기에 성공하죠 심부름 마친 후 기분 좋은 진구는 고양이랑 외출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퉁퉁이한테 시비 털리고 힘이 약한 고양이는 진구만 내버려두고 잽싸게 도망칩니다 진구는 퉁퉁이를 이길 만큼 센 녀석한테 도구를 써야겠다고 하는데 사람 크기만한 대형견한테 자신의 복제 두뇌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퉁퉁이를 개패듯이 패주죠 그 후 진구는 강아지한테 영민이 숙제 보고 오라고 시키고 온 자신은 공원 토관 위에 누워서 낮잠 자고 있습니다 도라에몽은 진구에게 복제 두뇌 어디있냐고 묻는데요 강아지한테 달아준 후 심부름 시켰다고 하는 진구 도라에몽은 그 소리를 듣고 큰일 났다면서 놀라는데요 복제 두뇌를 달고 4시간 이상 있으면 삶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복제 두뇌가 강아지를 지배하게 되면 진구 말을 안 듣고 강아지가 진구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고 하죠 그 후 온 동네를 뒤지며 강아지를 찾으러 다니는 진구와 도라에몽 이슬이네 있다가 돌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가는데요 엄마는 놀란 얼굴로 웬 큰 개가 자신이 진구라고 하면서 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방으로 가보니 떡하니 낮잠 자고 있는 강아지 진구는 복제 두뇌를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질러보지만 여긴 우리 집이라고 큰 소리치며 진구와 도라에몽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노진구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하면 용서 안 한다고 하죠 그 후 진구 대신 식탁에 앉아서 젓가락질까지 하며 밥을 먹습니다 도라에몽이 틈을 봐서 어떻게든 찾아오겠다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미리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도라에몽 잘못이 큰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